바워파인트 천하제일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8강 3번째 경기 경연후대 대일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. 와 여기 누가 이리 시작한 것만 와 안 들어가 와 안 들어가 3-0 Let's go 1-0 1-0 1-0 3-0 2-0 3-0 3-0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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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슛이 좋아 와 슛이 좋아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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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박자 마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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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이세요? 시즈ета 시즈 2뒤 오케이 타임맛 타임맛 테이키라 테이키라 다임나 테이키라 많이 못 막아요 맞아 많이 못 막아 왜 이렇게 한번까지가 못 막아 어휴, 굿띠, 굿띠 어우 굿띠 오! Outside, Wall 놀랍다, 놀라워 와 움직이니? 와 와 에잇 에잇 후 넘어있어 넘어있어 와 와 와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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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이 있어? 타임이 있어? 어 타임 후니치 가 가 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, 와 진짜 멋지지? 팔 아니야? 블라 하고도 때리면 떠 있는 건데 파울 아니야? 공이 다 불렀어? 와 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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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 천천히 해도 돼요? 오케이 오우 와우 와우 오우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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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긴장돼 어우 굿티 굿티 8 0 오케이 누가 1bb 2 2ależy 제가 제일 위협적인 선수를 뽑는 것 중에 제의를 뽑았었거든요 알고 있었어? 네 제의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워낙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사이즈적으로 제가 밀리면 고맙겠다 했는데 다행히 대입이 지쳐있어서 최장 열심히 위협으로 붙였는데 수비적으로 좀 성공할 것 같아요 수비도 너무 멋있었고 조금 긴장하면서 봤어 좋게 이 지샷을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맞아요 내일이 더 집중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강 3번째 경기는 정현우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6강 1팩 어시여 예전 신났습니다 3강 1위 5강 1위 2강 1위 6강 1위 6강 2위 1위